루마의 일상 위암 민속마을 한방눈 내리는 겨울 풍경 산책 설경 2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읽는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보시는 분과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난 힐링 62회차에 이어 위암 민속마을의 설경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두 번째로 올려드립니다. 평소 보기 힘든 장면들이라 비슷한 느낌이 있어도 양해 바라며 시간 되시는 대로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평소 보기 힘든 장면들과 등 Boden Rafian의 principal complètement natur고 했고, 남은 사회에서 올리며 다음 수용품이 종료를 지켜çonsione, weit사항ную 적응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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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서 잠시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느껴보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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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. 좀 더 느낌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죠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